정은 왜 졌어요? 어 그게... 저 원래... 떡을 안 좋아해. 어. 저 원래 떡을 안 좋아하고 있는데... 떡을 안 좋아하고 있는데... 아주 뭐... 현서 군과 시우 군! 야, 선을 마지막으로 시우 전혀! 정례! 정례! 그렇지. 한 마리! 내가 꼭 이길 거야? 일곱 살 사람! 내가 너보다 더 나이가 많아서 내가 이길 거야. 일곱 살 같은 이라고! 일곱 살 같은 이라고! 액션은 빠샤! 어, 빠샤가 했네. 까누야? 성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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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염 bridge 성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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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너보다 더 나이가 많아서 내가 이길 거야 어?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아 아 아 앟아 괜찮았어 괜찮아 으 으 으 아니요 열심히 했으니까 된 거야 저 저 저 형이 안 할 수 있대 으 괜찮았어요 저가 원래 다리가 조금 빨라서 1...! 7살 같은 일이라고 하면서 왜 진 거예요 설페서 울었어요? 로카노! 로카노! 괜찮아. 열심히 했어. 알겠습니다. 이번 경기가 아주 빅 경기입니다. 최고의 힘을 가진 두 선수가 만납니다. 자! 고맙습니다. 자 올라가고요. 저번에 내가 져서 얼마나 분해인 줄 아십니까? 이번엔 꼭 이기겠습니다. 아! 북한에서 왔습니다. 이제 죽어야 말겠어. 이제 죽어야 말겠어. 다시 다 결승이죠. 제가 갑니다. 그렇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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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! 잘했어! 한 명만 원 파이팅! 리헌이 형! 리헌이 형! 리헌이 형! 정훈이 형 해보니까 어때요? 되게 써요! 되게! 역시 아주 정말! 우연히 이렇게 갈게요! 우연히 이렇게 갈게요! 알겠습니다! 자! 지훈 가호! 얀 언니네! 저번 방송 봤노! 나 봤노! 여자들만 이길 거예요! 알겠습니다! 사실 이 학생들이 불리하기 때문에 스타트 사항의 라인을 조금씩 이쪽으로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! 눈물이 차이가 저쪽에 더! 눈물이 몇 킬로입니까? 25킬로입니다! 저는 훨씬 적어요! 몇 킬로입니까? 30? 30? 25킬로 입니까? 25킬로 입니까? 25킬로 입니까? 자 준비하세요! 무슨 소리야! 아